오늘 이제 제공화상 부리송 21번째 개송이고요 15쪽입니다 인연으로 일어난 것은 마침내 공적함에도 오직 의식으로 생각하여 깨끗하고 텅 빈 것을 찾는구나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인연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인연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정신적인, 물질적인,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으로 일어난 거다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흩어진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인연을 화합시켜주니까 바로 소리라는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예를 들어 어떤 거는 지금 인연을 딱 주면 나중에 일어나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아들아 밥 먹어 하면 제각제각 밥을 먹으면 되는데 밥 먹어 하는 말은 지금 했는데 한참 있다가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원인을 탁 던져놓으면 그 과가 일어나는데 그 연에 따라서 인을 탁 던져놓으면 연에 따라서 과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인과 연이 화합했을 때 그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럴 뿐이에요 인연이 화합하면 일어나고 인연이 일어났다가 얘가 한 번 일어난 것은 인연이 화합해서 일어난 것은 이 인연이 자기가 흩어져야 될 때가 되지 않으면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주 이멸 하잖아요 생겨난 것은 주 머물렀다가 변화하다가 멸한단 말이죠 우리도 태어났다가 머물렀다가 10대, 20대, 30대, 40대 나이가 들다가 아프다가 또 변화하다가 죽어가잖아요 그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와 똑같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생, 인연별이에요 그럼 그 인연생, 인연별을 누가 주관할까요? 내가 주관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기 개입해서 그 인연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다고 해도 안 맞고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안 맞겠죠 바꿀 수 없진 않겠죠 내가 마음을 내면 내가 부자가 돼야지 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라 연이 작용되면 부자가 될 것이고 연이 안 따라지면 아무리 노력했지만 안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자격증을 따야지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딸 수도 있고 노력을 해서 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자격증을 따야지 하고 마음조차 내지 않으면 아예 자격증 따는 일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에 내가 전적으로 그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이 우주법계라는 인연생, 인연별하는 이 중중무진 연기에 이 광대무변한 연기법의 이 우주 속에서 나 또한 하나의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나는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마음 다 내야죠 그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아예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내는 것까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냈는데 우리는 오만함을 부리는 거예요 이 우주법계의 내가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연기법이라는 중중무진의 이 연기의 법칙을 내가 내 때때로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 냈으니까 되겠지 나는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만났거든요 나는 맘만 먹으면 다 해 내가 마음을 안 먹어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자신맘만 좋게 말하면 자신맘만하신 분들 20대, 30대, 40대를 거쳐오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좀 오만함이 독선과 오만함이 이제 과해져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승승장구했으니까 자기는 잘난 맛에 이렇게 생각하고 승승장구 못하면서 뭔가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마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들을 좀 뭐라고도 하고 다 이유가 있어 못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오만함을 부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정말 어리석은 오만함이죠 자기는 그냥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하는 인연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승승장구했다기보다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마음을 냈는데 마음 낸 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마음 냈는데 그게 될 만하니까 본인도 마음을 냈고 될 만하니까 지금까지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아 내가 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 그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난 생각을 가지고 남들을 낮게 보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그 사람이 안 한 것도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연기법이 한 거예요 연기 작용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좀 우리 식대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뭐 마음을 내면 그걸 이룰 것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못 이루겠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럼 복과는 또 좀 그렇게만 딱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군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다란 말이죠 내가 진급을 하면 복이 있는 거고 진급을 못하면 복이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다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진급을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못하면 없는 사람일까요? 이런 거죠 진급을 하는 사람은 군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군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이제 무슨 복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직 자기 복이 뭔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일찍 나온 사람 중에 밖에 나갔더니 군에서는 별로 이렇게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가가지고 완전히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난 사람도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나요 어디 지역에 갔더니 식당에 갔는데 그 젊은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딱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나와가지고 상황판 군대 상황판 같은 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막 설명하면 이건 어느 지역에서 난 어떻게 재배된 것이고 하면서 딱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괜히 뭔가 이렇게 사장님한테 대접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분이 이제 소령 전역하신 분이더라고요 군에 있다가 군에서 못 이룬 하늘 식당에서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되신 거죠 그럼 그분은 아 군대 복은 이 정도였고 이제 그 다음 복이 또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복이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대학교 때 친구였어요 그런데 애라는 사람은 남편을 잘 만나서 돈도 잘 보고 착하고 좋은 남편 만나서 아주 막 승승장구 하는데 삐라는 친구는 남편도 성격도 별론데다가 성격도 괴팍하고 날 괴롭히고 돈도 못 벌어오고 이 남편 때문에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복이 많구나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구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 한 10년 20년을 살았어요 그럼 저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나는 복이 없어서 이러고 산다 이러고 살았어요 20년을 그러고 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남편이 감염가수로 좋아져야 되는데 이놈이 감염가수로 성격도 더 괴팍해지고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런 데다가 막 주식으로 돈도 날리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참을 정도로 괴로운데 이 자식 때문에 이혼도 못하겠고 근데 이렇게 살았는 죽을 것처럼 막 괴로움이 한계치에 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 살겠다 하다가 이제 법문을 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이 간절함이 너무 크니까 법문을 대충 듣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온갖 발버둥을 쳤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근데 법문을 들어보니까 아! 방법이 있겠구나 되겠다 내가 잘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막 더 간절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첫 번째 승승장구하는 이 보살님 같으면 법문 들으려면 듣겠어요? 예를 들어 둘 다 무교였다 치잔 말이죠 종교가 없었다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 다 젊었을 때는 야 종교 그거 사람 뭐하러 종교를 가? 종교 다 사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듣겠냔 말이에요 승승장구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절에 가겠어요 교회 가고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B라는 사람이 나는 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생사 해탈을 했어요 A가 복이 많은 거예요? B가 복이 많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막 승승장구하고 좋은 남편 만나 A가 복이 많을까요? B가 복이 많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정말이잖아요 아 예인은 이거는 인연법이잖아요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니까 남편도 생겨나고 사라지고요 돈도 생겨나고 사라지고요 이거는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겉모습은 근데 이 사람은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 비인 빛과인 이 참된 법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생사 해탈이라는 건 뭐냐면 영겁을 윤회하더라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는 어떻게 와요? 고를 직면해야지만 오거든요 사성제가 고진멸도 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성제가 불교 핵심인데 불교의 모든 교리를 총망나는 교리 하나를 뽑아라 하면 사성제거든요 근데 사성제가 고성제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괴로움, 고에 대해서 이 생에서 처절하게 한번 받아보고 이 고를 정말 내가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정말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별이라는 이 고해바다의 이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하는 게 별 볼품 없는 거예요 고가 찾아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최악은 뭐냐면 고가 찾아왔는데 나는 마음 공부도 몰라 그러다 괴롭다가 죽어버리면 최악이죠 근데 이제 가장 최상은 괴로움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법에 선근공덕이 있는 사람은 좋은 말 할 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냥 누가 괴롭지 않은데도 그냥 스님이 좋고 절이 좋고 절에 가 공부하는 게 좋고 법문 듣는 게 좋고 나는 괴롭지 않은데도 지금 내 인생은 순탄한데도 나는 법문이 좋고 왠지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스스로 발심하는 거예요 난 이 깨달음에 대한 발심을 안 이게 정말 정말 인생에 중요한 거구나를 그냥 아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그냥 몰라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죽었거나 큰 괴로움을 감당했거나 뭔가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통해서 깨닫거든요 고집 멸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상근기는 뭐가 최상근기냐 좋은 말 할 때 깨닫는 거 좋은 말이 뭐예요 이렇게 조근조근 법문 듣고 내가 괴로우면 그때가 법문 들을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난 아직 괴롭지 않아도 내가 지금 뭐 아쉬울 게 없어도 그래도 이 공부가 진짜 중요한 공부구나를 그냥 알지 않나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거라는 게 명백하잖아요 이 공부해야 된다는 게 너무 명백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한 사람이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발심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나에게 자꾸 오는데도 불구하고 발심을 안 하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우주법계 법심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의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니까 힘든 괴로운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인생에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말기암 이런 거 하나씩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렇게라서 깨닫게 해주고 싶은 자비심으로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보내주고 막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그 층간소음을 막 보내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받고 나서 깨달아도 되지만 그렇게 그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래서요 아 이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나는 평탄하고 순탄한 일이 잘 풀리고 있었어요 내 인생 잘 풀리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연이 화합해서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연생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걸 이게 싫어요 그럼 이걸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괴로운 일이 생겼으면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은 오만함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것이 지금 싫으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다 지금은 이미 온 거니까 온 건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내가 감당해야 할 거니까 이 속에서 내가 충분히 카운터펀치를 막겠다 감당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온 것을 받아들여야만 바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갑자기 회사에서 예를 들어 내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못했거나 아니면 내 동료들 직장 동료들과 뭔가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 내가 훨씬 더 잘했는데 그 사람이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든 뭔 짓을 했든 그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봐도 내가 더 잘했는데 그러면 한 대 맞은 거예요 상황이 나를 괴롭힌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도 있는 곳이죠 세상은 반드시 정의로워야 되진 않아요 세상은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인 거예요 원래가 우리는 정의롭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정의로움이 뭐예요? 내 생각의 정의로움을 바래요 내가 원하는 정의로움을 바래요 그런데 그 정의로움의 기준이 다 달라요 남들은 다른 걸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세상은 정의가 죽었어 이러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런 좌절할 만한 현상이 결과가 딱 일어났을 때 너무 괴로워서 좌절하고 절망해가지고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술 먹으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 회사 욕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모함해서 이랬을 거야 하면서 그 높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안 봐주고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하루 둘 도 아니고 맨날 며칠을 불팡불만하고 짜증스럽고 괴로워서 몸에 병까지 와요 병까지 와서 그 분노를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진급 떨어졌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서 내 경쟁 상대인데 얘는 나한테 게임도 안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던 경쟁 상대가 있었어요 내가 딴 사람한테는 다 져도 이놈한테는 내가 질 수 없다라고 마음속에 막 분노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진급이 되고 본인이 떨어진 거예요 이분은 10년이 넘게 지난 이후에 제가 그분하고 차를 한잔 마신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10년도 넘은 벌써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잖아요 본인은 딴 일 하고 있고 그 사람하고 만나지 않은 지도 오래됐고 10년이 넘은 일인데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까지도 약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만 하면 저는 정말 살 수가 없다고 와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10년을 그 원한과 분노심을 혼자 애가 안고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러느라고 세월 보낸다니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분노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느라고 이게 확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몸에 병은 병대로 나고 분노하고 누굴 미워하고 이러면서 세월을 다 보내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지나서 아휴 이제 세월도 지났는데 이거 내가 안고 있어 뭐 하나 하고 나중에 가서 스르륵 이제 세월이 약이라고 조금씩 조금씩 비워질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아 그때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딴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래 후회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딱 떨어졌어요 내가 정말 싫은 사람하고 경쟁해서 졌어요 오케이, 인정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연기법의 세계는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움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 그것만이 벌어질 수가 없는 곳이야 원래 그렇잖아요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거 분노해봐야 차라리 분노하면서 욕하는 대신 그걸 바로잡으려고 그냥 행동에 옮기는 게 더 나아요 분노하느라고 에너지 낭비하는 대신 그래서 그 에너지 낭비하면서 분노하고 하는 그 원한심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느라고 삶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 스텝을 못 나가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딱 떨어졌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 이러겠죠 오늘 술 한잔하고 탁 털어버리고 야 우리 받아들이자 하고 확 받아들여 버리면 그 사람은 그 다음날 눈 딱 뜨면 뭐 할까요? 나 이제 이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뭐 할까요? 그럼 이제 뭐 할까? 딱 정리된 사람은 바로 그 다음 스텝을 뭐 해야 될지를 고민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한번 해볼까? 이 일을 해볼까? 저런 일을 해볼까?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좋아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볼까? 그렇게 바로 삭 비워버리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곧장 그러니까 이게 공연하게 1년, 2년, 3년을 세월 낭비하면서 막 남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괴로워하고 자괴감 느끼면서 병까지 끌어안아 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깔끔하게 그냥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딱 정리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으면 그게 현실이 진실이거든요 현실이 진실이라는 말은 현실이 반드시 진실, 진리로서 올바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르지 않은 것조차 지금 나에게 그것이 왔다면 그게 진실로 온 거예요 세상은 올바른 일만 벌어져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바른 일만 벌어져야 되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전부 다 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면 그런 사회가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올바르고 다 이타적이고 다 남들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 지구별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이기적이고 어쨌든 남들보다는 내가 먼저고 내가 저기 먼저고 내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 마음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깔끔하게 착하고 완전하게 착하지 못하면서 세상이 착하지 못하다고 분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이 없습니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뿐이지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쁜 놈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제 이 말이 엄청 분노스러울 거예요? 아 저 스님 막 되게 미울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선, 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나를 선이나 악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상황 따라 선도 되었다 상황 따라 악도 되지 않나요? 저도 그렇죠 제가 차를 몰고 왔다 갔다 다닐 때 날벌레가 날벌레를 치워 죽일 수도 있고 개미를 밟아 죽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살인마예요 농가에게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좀 재밌었던 부분 놀란 부분이 이게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는 거잖아요 저랑 개인적으로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유튜브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 있잖아요 저랑 일면식 주차 없는 분조차 법문을 들을 때 그냥 자동으로 살아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혼나는 느낌 내지는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은 느낌 내가 잘못했다고 막 이러는 건가 싶은 그런 느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가지고 스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제 얘기를 모든 사람 듣는 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게 어떻게 하면 도대체 뭐지 싶은 그분이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왕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 이렇게 상담을 하면 옹밭 다양한 얘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중에 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듣다 보면 막 이게 짬뽕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옛날 거 다 기억을 선명히 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면 가족 얘기, 남편 얘기 이렇게 하면 다 남편 얘기, 가족 얘기잖아요 다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1년 전에 상담을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제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야 만 했습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분이 계셔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내긴 것처럼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은요 내 일이 없어요 내 일이 없어요 그냥 인연이 생하고 인연이 머물렀다가 그건 언제 사라질까요? 인연이 소멸될 때 소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몸에 병이 왔어요 통증이 왔어요 그러면 그 병이 얼만큼 지속될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하면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하고 병원에 가고 잘 관리를 하면 조금 더 빨리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이 병이 한 3년은 가야지만 나아는 병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는 또 한 1년 가야 낫는 병이 있을 수 있겠죠 우울증이 한 10년 가는 사람도 있고 3년 가는 사람도 있고 1년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이게 지 업인 거예요 지가 생겼다가 이게 소리도 보면 이렇게 생겼다 바로 없어진 소리가 있는가 하면 종소리처럼 은은하게 오래 지속된 소리가 있잖아요 자기마다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의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건의 인연이 한 번 발생된 인연은 인연이 다 해소될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다 끝나야 발산이 다 되어야 그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인연 화합한 것이 이게 이제 흩어질 때가 돼야 흩어지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올라온다 이 분노가 그냥 이걸 받아들여주면 분노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내가 막 분노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 막 분노를 저지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분노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허용하고 그냥 그 분노나는 것을 그냥 턱 내버려둔 채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냥 온전히 허용해 주게 될 때 그때 업이 빨리 해결이 된단 말이죠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내가 이걸 거부하면 거부할 수 없죠 얘는 한 100만큼의 업이 나에게 나를 타격을 줘야 되는데 100만큼의 업 중에 10만 지금 나한테 타격을 줬어요 아직 90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확 받아들이면 가슴을 열고 와라 내가 다 받아들일게 하고 확 받아들이면 이 90이 확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흡수가 되니까 빨리 사라지겠죠 아픈 사람도 그냥 확 금방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내 인생에 왜 병이 찾아온 거야 저 사람들은 아직도 건강한데 나는 이 나이밖에 안 됐는데 왜 난 아직까지 아픈 거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나는 절대 아프면 안 돼 그러면서 막 거부하면서 분노하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이걸 자꾸 밀쳐내는 거잖아요 90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자꾸 밀쳐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가 2년 따라 온 건데 흡수돼야지만 사라진단 말이에요 인연이 흡수돼야지만 사라지잖아요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거부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 거부하느라고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에너지 낭비를 해요 왜 안 없어지니 하고 막 분노하느라고 에너지 낭비가 더 되고 더 화가 나고 얘랑 싸워야 되는데 찾아온 이 에너지도 내 거고 밀쳐내려는 것도 내 에너지니까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 조작 애쓰음이 너무 심해지고 힘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나와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나와 다투는 거거든요 내가 내 분별과 다투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장산매라 그러거든요 다툼이 없는 산매 이 세상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내가 내 재산은 이만큼 있고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고 내 자식은 이렇고 우리 집은 이만하고 내 인생은 이 정도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이러면 안 돼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남편은 나한테 더 잘해야 되고 자식은 내가 좋아할 만한 사익감,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과 싸워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데리고 올 때마다 화가 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나에게 할 때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럼 계속해서 세상과 싸워야 돼요 남편과 자식과 상황과 조건과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투쟁의 장인 거예요 약육강식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 절대 못 믿어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과의 싸움이거든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이대로의 삶을 허용하고 흡수하게 되면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인연이구나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탁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안 해도 안 되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무엇이든 다 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가지고 싫은 건 버리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취사관득하지 말라는 게 좋은 건 가지려고 애쓰고 싫은 건 버리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집착은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소유니까 돈 안 버나요? 돈 버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벌릴만 하면 벌릴만 하면 술술술 벌리겠죠 그런데 안 벌릴만 하면 애써도 안 벌릴 거예요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도록 해도 안 벌릴 때구나 그럼 죽도록 하자 그냥 안 벌리는 거 인정하고 안 벌리면 어떻게 뭐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되면 그때가 벌릴 수 있겠지 그러면서 선근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 기왕 세속적인 뭔가 더 좋은 걸 갖고 싶다면 베풀고 나누고 하면 그게 성공공덕으로 쌓여서 언젠가는 그게 한 번 탁 시절 인연으로 빛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도 않죠 마음공부를 한다면 그런 때가 나에게 시절이 확 빛날 때가 와야 되는데 하고 기다리지 않죠 지금이 그때인 줄 아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먹어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지금 나쁜 일이 오면 업장 소멸할 수 있는 좋은 절의 기회인 거예요 내 안에 50이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고 50이 플러스 에너지가 있어요 나쁜 인생이 자꾸 펼쳐지면 마이너스 에너지 업장 팍 소멸시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만 남은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만 자꾸 벌어지면 그걸 나는 와라 와라 그래 내가 확 받아들이면 얘가 빨리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팔 벌려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막 이만큼 돈도 벌리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너무 복이 많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지은 복을 지금 까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휴 내가 이거 너무 복을 까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난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벌었으니까 복을 너무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난 이만큼 그냥 공짜로 벌었으니까 이 반이라도 나눠가지고 또 베풀어야지 하고 세상에 환원도 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좋은 데 쓰고 그러면 복을 받지만 또 저축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면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취부득 사부득이라고 해서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는 게 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법정스님의 무소유가 소유할 거 다 버려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소유한 거에 집착은 없이 마음껏 소유하라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에 끌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벌고 성공하고 무엇이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뭐 크게 마음 낼 것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인연이 다가와요 그 인연이 다가오면 그냥 인연이구나 하고 내 마음에 크게 거리낌이 없으면 그럼 뭐 받아들이고 그 인연이 다가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반응한다? 대응한다? 인연과 맞춰서 그냥 산다? 그러면 저절로 삶이 살려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내 삶을 지금까지는 주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대충 살면 인생이 망치고 열심히 살면 인생이 더 잘 풀릴 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내가 사라져요 그 내가 사라지면 마음은 더 편해지는데 하는 일은 더 줄어드는데 삶은 저절로 진행되고 있었구나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와 이거 완전 절로절로 저절로였구나 저절로 되고 있어요 키 크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해요 밥 먹고 소화하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남편 못 바꿔요 내 성격도 내 마음대로 못 바꿔요 나 오늘 화내지 말아야지 해도 화나요 배고프지 말아야지 해도 배가 고파요 먹지 말아야지 하고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힘을 세게 주면 줄수록 더 먹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허망한 분별망상이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인도 갔을 때 어떤 거사님 한 분 며칠을 같이 다녔는데 정말 말이 많아가지고 옆에서 진짜 그냥 말이 많으면 괜찮은데 계속 스포츠 중계하듯이 나도 내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데 계속 중계방송을 하면서 주로 욕을 하면서 중계를 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저러니까 이 나라가 가난한 거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불평불만 가득한 말로 내 보는 사람마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막 학을 떼면서 어떻게 좀 부드럽게 헤어질까 막 별의별 얘기를 했는데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핑계를 대서 이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혼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지고 그리고 막 중계방송이 없으니까 이제 좀 살겠다 하고 이제 저 캐스트하우스에 가서 이렇게 탁 누워서 야 이제 좀 조용하냐고 이런 애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쫓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쫓아온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중계방송하는 캐스터가 생각 캐스터가 내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오만 가지 생각을 지어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얘가 더 문제였구나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분별심은 세상을 자기식대로 끊임없이 해석해내는 해석자 이게 뇌과학에서도 해석자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해석자는 대부분 현실을 94%인가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우울해지거나 괴로워지거나 막 강박장애가 일어나고 이럴 땐 대부분 뭐냐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모든 생각은 그런데 일어날 것 같은 막연한 한상에 빠져요 그러면서 내가 병 걸리면 어쩌지? 이러다가 남편이 어떻게 되면 어쩌지? 이러다가 자식이 잘못되면 어쩌지? 자식이 어디 가서 사고라도 치면 어쩌지? 뭐 온갖 이러다 내가 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은 그냥 슥 왔다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게 강박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 맴돌면서 실제화된 것처럼 착각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강박장애라든지 뭔가 정신적으로 막 죽을 것 같이 생각 때문에 죽을 것처럼 괴로운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이 불쌍하다 안쓰럽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50보 100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에 지배받고 살아요 그 생각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신이 이 공부를 해서 이제 이 마음자리를 한번 다 확인하고 보니까 여전히 옛날처럼 생각은 올라오는데 옛날에는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딱 달라진 점이 생각이 올라오는 게 환히 보이면서 이제는 크게 개입하지 않고 이제 생각이 올라오는 게 이제 귀엽게 보인대요 이게 또 왔구나 또 왔구나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귀엽다라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거기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너 또 왔구나 참 질기다 질기어 네 법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난 개의치 않는다 하고 그냥 흘려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삶이 곧장 고요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전부 다 생각의 괴로움이에요 생각이 만들어낸 괴로움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안 됐다 생각이 만들어놓은 기준대로 안 되니까 괴롭다 하는 그거거든요 그거대로 될 수가 없어요 생각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은 될 수가 없고 내가 의지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의도했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된 게 아니라 마침 이 길로 이렇게 될 건데 내가 그렇게 의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의도하니까 됐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인도 갈 때 군에 있을 때 인도 갈 때 3개월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해에 이상하게 인도를 너무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인도 가고 싶다고 마음을 냈으니까 갑자기 막 우주복계가 도와줘서 막 그냥 군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저를 보내주기 위해 그런 3개월짜리 코스를 만들어냈을까요? 이게 어느 한쪽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갈 만한 인연이 되니까 저도 뭔가 마음이 통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겠죠 또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영성가라든지 이런 사람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면의 의지와 외부의지 근데 외부의지와 내부의지는 둘이 아니다 근데 외부의지와 내부의지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명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뭔가가 되려고 하면 나도 이상하게 그쪽이 자꾸 막 끌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왠지 거기에 이렇게 가슴이 뭔가 막 동하기도 하고 그런데 외부 조건도 같이 맞춰줘 이게 이제 시절 인연이 탁 들어맞을 때가 되면 안팎이 하나가 돼버려요 근데 외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세상은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 혼자 앞서 나가서 난 성공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아직 세상은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앞서 나가도 그러니까 욕심 부려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 마음만 내면 되는데 어떤 보살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만 내면 되는데 제가 마음을 내세요 그랬더니 보살님이 눈을 기운 빠진 눈으로 저를 이렇게 약간 힘이 쭉 빠진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셨더니 스님 그걸 못해요 왜요? 그랬더니 스님 갱년기 안 돼 보셨죠? 아무런 도전할 마음도 없고 세상이 뭘 갖다 줘도 싫고 뭘 하라고 해도 싫고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싫어요 옛날에 그렇게 하고 싶던 것도 이제는 쉽게 준다 해도 싫어요 이럴 때 세상은 준비가 되어 있어도 본인이 준비가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팎이 이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은 인연 따라 인연이 생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은 인연이 화합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기만 딱 없어져도 나는 바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나잖아요 공기 없으면 내가 죽으니까 물이 나잖아요 밥이 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고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게 얼마만큼일까요? 이 우주 전체가 나와 연결되어 있겠죠? 이 우주 나와 연결되는 이 우주 전체가 나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우주법계 전체의 연기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내 뜻 따라 되는 게 아니라 거기도 내 뜻도 그 연기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연기 뭐하라 그래 이걸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연기가 사는 거예요 거긴 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내가 개입되면 이거는 취하고 싶고 저건 버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유의 조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을 그리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만 빠지면 우리는 삶을 구경하는 자예요 연기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연기법의 세계를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법으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들은 전부 다 오고 가잖아요 인연 따라 생겨, 인연 따라 사라지잖아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때 인연 따라 보세요 행복할 때 행복이 지나가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행복할 때 행복하다 내가 행복한 걸 아는 그걸 보고 있는 놈이 있죠 눈이 봐요 꼭 눈이 보는 건 내가 행복한 느낌이 막 있을 때 눈이, 이 기쁜 마음을 눈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가 그걸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내가 괴로울 때 이 괴로운 걸 목격하는 놈이 있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을 때 잠시 이렇게 관하고 있으면 얘가 지금 막 아파하고 있는데 이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놈이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우울했을 때도 기뻤을 때도 돈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누구와 싸울 때도 칭찬받을 때도 비난받을 때도 언제나 그 모양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좋고 나쁜 삶의 내용물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변치 않는 바탕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는 이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머리로 막 알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당연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내가 20대 땐 참 힘들었어 내가 30대 땐 참 좋았어 알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보고 있는 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강렬했던 꿈들은 지금도 다 기억나잖아요 꿈 속에서도 보고 들었지만 눈이 보거나 귀가 드는 게 아니에요 즉 삶 전반에 걸쳐서 내 삶이 좋았을 때든 나빴을 때든 어떤 인연이 오고 가든 좋은 인연이 오고 가든 나쁜 인연이 오고 가든 그 인연의 내용물과는 상관없이 항상 한결같이 변치 않는 이 보는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작이거든요 이거는 크거나 작은 것도 아니고 옳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있거나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팎이 돌이 아니게 그래서 옛날에 선사스님들은 이 우주 전체에 눈이 달렸다 그래요 내가 오물을 보는 게 아니라 오물이 나를 본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진짜 오물이 나를 보나? 그 얘기가 아니라 또 두둠함을 모든 것이 전부 다 나를 보고 있다 전부 다 눈이 달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관세음부사님도 보면 천수천한 관세음부사님 손이 천 개인데 손에 전부 다 눈이 달렸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막 괴로운 일이 생기면 관세음부사님께서 짠 나타나가지고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으로 다 보고 있다가 짠 나타나서 어루만져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관세음부사의 염불 엄청 하잖아요 왜? 관세음부사는 손과 눈이 천 개니까 천 명쯤 봐줄 것 같으면 나 봐달라고 더 열심히 관세음부사를 불러야 나를 좀 봐주겠지 그러니까 막 염불을 죽도록 한단 말이에요 저 좀 봐주세요 천등 안 해드리려고 그런데 이 천수천한이라는 건 전체라는 소리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잖아요 자기를 보고 있는 그 보는 놈이 관세음부사예요 세간의 음성을 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겠어 할 때도 그걸 보고 있는 놈이 있고 행복해 할 때도 그걸 보고 있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관세음이에요 관자제고 자제하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괴로울 때도 보고 즐거울 때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가 둘이 아니다 똑같다 하는 소리가 모양을 따라가면 성공은 성공이고 실패는 실패잖아요 욕먹은 건 욕먹은 거고 칭찬들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그건 그냥 한낱 모양이에요 모양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모양의 세계만 살았죠 그러니까 울고 웃으면서 괴롭고 즐겁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모양했지 않아요 그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삶의 전반을 그냥 보고 있는 이놈이 이걸 인식하고 있는 이놈이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바탕이란 말이에요 이놈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도 일어나고 실패도 일어나고 여기서 모든 게 일어나요 여러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는데 여러분이 와서 지구 위에 살잖아요? 아니죠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지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걸 나도 깨닫고 싶잖아요 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부처님 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서 만들어지잖아요 자기를 뺀 다른 부처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여기에서 지금 생멸 생멸하고 있거든요 이 한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걸 일체의 의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는 게 이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건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법이 내 마음 위에서 건립된다 이게 경전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 마음 위로 세상이 왔다 가지 내가 세상 속에 들어왔다 살다 가는 게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늘 경전해서 맨날 하는 소리예요 마음 위에 세상이 오고 가는 거예요 2년 따라 태양이 한 50억 강년인가 이렇게 지금 생성돼서 살고 있대요 또 50억 강년인가 지나면 이게 소멸된대요 우주 전체가 성주개공하잖아요 어디서? 내 마음 위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면목 여러분의 진짜 자기가 진짜 이 마음이 지금 이걸 듣고 있잖아요 이걸 듣고 있는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인데 이 본래 면목이라는 이것이 나의 진짜 본래의 모습이라는 이것이 천지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만들었고 부처님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조물주가 이게 조물주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광대무변한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근데 우린 이 어마어마하게 광대무변한 나의 마음을 이 우주에서 티끌만한 지구 그 지구에서 또 티끌만한 대한민국 그 안에 이 몸뚱아리 안에다가 가둬놔버린 거예요 전체를 주관하는 이 주관자가 하나님이 얘가 난 줄 착각하면서 얘가 난 줄 착각하니까 이제 뭔 일이 생겼냐면 너 옛날 경쟁자 쟤한테 이겨야 돼 너 쟤보다 돈 적잖아 너 니 자식 잘 키워야 돼 학교도 좋은 데 보내야 돼 돈도 더 버려야 돼 야 이런 아파트 말고 저렇게 좋은 아파트 살아야 돼 어이없는 일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어이없는 일이겠어요? 아 이 전체가 나하고 내 위에서 지금 저 한강변에 있는 그 비싸다는 아파트가 다 내 마음 위에서 내가 만든 거라니까요 내가 만들었어요 거기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인 거예요 제가 어디 외국에 갔었을 때 엄청 속이 안 좋아서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숙소를 찾을 찾지를 못할 찾다가 이렇게 막 살짝 나올 것 같아가지고 찾을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도 흥미해져요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을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죽을 것 같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싼 호텔 인도에 비싼 호텔에 한번 들어가 잔 적이 있었거든요 그 비싼 호텔에서 자니까 이게 뭐 인도 2천원짜리 뭐 이렇게 그냥 게스트하우스 많거든요 2천원짜리에서 자나 엄청 비싼 호텔에서 사실 잔뜩 쫄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얼마나 되나 물어보려고 갔는데 그 비싸긴 비싼데 그래봐야 뭐 한 3만원인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엄청 비싼 호텔이었는데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까 근데 거기나 여기나 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여행 삼아 여기 저기 어디든 가면서 거기서 그냥 한 번씩 자면 되는 거지 그걸 내가 반드시 돈 주고 살 필요 없잖아요 바닷가 보고 싶을 때 가서 마음껏 보면 되는 거지 바닷가를 내가 살 필요 없잖아요 바닷가 앞에는 별장을 살 필요도 없고 비행기 타고 싶으면 그냥 돈 100만원 내고 펴고 나서 왜 꼭 여행 가면 되는 거지 대한항공을 내가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 세상이 전부 다 나를 위해 이 세상이 놀랍게도 왜 내가 만든 거니까 어딜 가도 2년 따라 연기적으로 연기법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놀라운 일인 것이 이 연기되어진 우주 전체가 제가 인도에 가면 인도를 저를 덜 따주고요 인도에 가 있는 3개월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지 않았겠어요 먹을 때마다 먹을 거의 한 것도 한 집에서 먹은 적이 없을걸요 근데 먹을 때마다 그 집 그 집마다 오랜 세월 그곳에서 식당을 해가면서 음식물을 다 여기저기서 조달해가면서 저를 위해서 밥 한 끼를 어느 곳일 때 내주더란 말이죠 버스를 탈 수 있고 모든 게 다 되더란 말이에요 놀랍게 히말라야 오천고지에 가도 피자가 있고요 카톡을 보낼 수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디를 가도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착착 짜맞춰 주더라니까요 심지어는 제가 미국의 대학교 때 그냥 가서 배낭량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서 돈이 없고 교통비도 없고 길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갑자기 제 눈에 공중전화박스에 한인 전화번호가 눈에 뗐고 그거 보니까 마침 절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절에 전화를 했더니 그 스님이 두 시간에 걸쳐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저를 데리고 절에 가서 며칠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셨거든요 그 절에서 만난 노보살님이 너무 예쁘다고 왜 예쁘냐 하니까 우리나라 말을 너무 잘해서 예쁘다고 제가 참 영어 못해 서러워 죽겠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말 잘한다고 예쁨 받으면서 노보살님이 우리 집 가서 며칠 자다 가라고 당신 손자, 손녀들 꼴백질 수 있겠다고 영어만 하고 한글을 못하는 걸 떠듬는 거 보면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살았거든요 곳곳에 어딜 가도 다 돕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죽게 안 놔두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도 신기하게 이 우주법계가 우리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인체가 얼마나 신비해요 여러분 한 번도 들숨 날숨 멈춰가지고 죽은 적 없잖아요 50년,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숨 날숨 이게 고장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놀라운 연기법이 자기예요 이게 내가 아니고요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연기작용 제가 이것을 컵이라는 것을 제 손으로 이렇게 들잖아요 이게 연기법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조건이 이게 내가 들만하니까 이렇게 드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드는 게 이게 법의 작용이에요 이 연기작용, 이 작용 이게 법이에요 내가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고 이곳이 나라니까요 진짜 자깁니다 그러니까 삶에 내가 산다 하는 망상을 삭 내려놓으면 그리고 삶의 그냥 삶이라는 흐름 이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마른 통나무처럼 인생을 살아라 이러셨거든요 마른 통나무는 물살이 쐬도 너무 빠르다고 긴장하지 않고 물살이 느려도 너무 느리다고 빨리 가라고 욕하지 않고 두 갈래끼리 나와도 나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갈 거야 라고 화내지 않고 그냥 내맞게 흐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맞고 흐르니까 결국에는 바다에 도달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삶이라는 강물 위에 이렇게 떠가는 마른 통나무처럼 돼야지 이게 장자가 말한 걸로는 빈배예요 빈배 빈배가 돼야지 빈배에다가 누가 욕을 한다고 해서 화나지 않잖아요 빈배는 그냥 흘러갈 뿐이지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내맞겨서 흐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른 통나무처럼 빈배처럼 삶이라는 도도한 이 흐름에 나를 턱 내맞기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탁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또 초기 경제에서 말하는 첫 번째 경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 수다원과, 수다원과가 흐름에 든 자라고 하거든요 흐름에 든 자 삶이라는 흐름에 이 진리라는 지혜라는 흐름에 탁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법계의 흐름에 법계의 흐름에 턱 내맞겨서 흐르지 못하고 이미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식대로 내 식대로 이걸 빈배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해가지고 빨리 가라, 늦게 가라, 절로 가라, 절로 가라 돈은 더 벌어라 너는 없어져라, 너는 내 인생에 더 생겨라 하면서 내가 막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리고 때로는 만들어내는 게 되니까 내 뜻대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탁 내맞기게 되면 삶이라는 흐름에 완전 내맞기게 되면 내맞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에 내맞겨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 있고요, 삶이 있고요 또 내맞기는 게 있잖아요 본래 내맞겨지고 있어요 본래 그냥 이 하나인데 거기 내맞기는 게 따로 있어요 내맞긴다는 것도 분별의 말이잖아요 뭐가 뭐에다 내맞겨요 그냥 본성 자체가 그냥 내맞김이에요 그냥 굳이 말한다면 본성 자체가 그냥 수용이에요 삶에 완전히 수용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늙고 싶지 않아도 이미 늙음에 이미 수용되어 있잖아요 벌써 아프고 싶지 않아도 이미 아픔에 이렇게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 그걸 거부하는 거지 생각이 거부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흐름에 들어서 탁 가는 거예요 다만 그 흐름에 얘도 쓰임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그냥 잘 활용하면 돼요 써먹으면 돼요 아프면 얘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자기가 내가 아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아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해석하기 좋아하거든요 이래요 어떤 분은 내가 어떤 작은 병원에서 우리 누가 친척 누군가가 수술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병원 탓을 해요 작은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또 어떤 분은 그분은 너무 이렇게 친환경 원칙주의자라서 자연 그대로 이렇게 애를 낳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완전 친환경적으로 해서 난 병원을 안 믿는 거예요 병원 안 가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했다가 애가 낚여놔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은 이 사람이 너무 친환경으로 할 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론 낼 수 없어요 왜 그래 죽은지를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애 낳아서 더 잘 된 사람도 엄청 많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병원에서 낳다가 죽은 사람도 많을 수 있고요 또 큰 병원에서도 의료사고 많을 수도 있어요 꼭 작은 병원이라고 더 많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주관할 수 있고 의사가 주관할 수 있고 이렇다라는 우리 망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또 야 그러면 이거 진짜 운명론, 순명론이냐 내가 실수했는데도 의료사고 났는데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100% 믿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걸 내가 그걸 믿어서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저놈이 뭔가 잘못해서 사고 났을 거야 이것만 믿으면 평생 의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의 의사예요 그럼 여러분 자식의 의사면 그 의사가 평생 살면서 작은 의료사고 혹은 의료사고라고 할 수 없는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니까 이렇게 했는데 되는 사람일까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대놓고 의료사고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를 가지고 누구에게 딱 죄를 씌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아직 연기적으로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그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나를 죽일 수 있을까요? 의사는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전쟁터에 적이 나를 총알로 쏴서 죽일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부모의 자식이 부모의 상속자가 아니라 업의 상속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적들이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업이 나를 죽여야 될 타임이 아직 안 온다면 시절 인연이 아직 안 온다면 그 누구도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없어요 업의 상속자거든요 업이 동하게 되면 어떻게든 신기하게 나의 무수한 업이 어떻게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 한 사람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연기법이 이 말이 이제 되게 분노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노하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 분노하는 댓글을 달린 것도 봤었고 그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만약에 이 말에 분노한다면 여러분 폭풍우가 와가지고 바다를 막 뒤집어 놨고 숲을 뒤집어 놨고 막 건물을 무너뜨리게 했어요 그래서 폭풍우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짐승도 죽고 바닷가가 막 뒤집혀지면서 물고기도 죽 때죽음을 당하고 했어요 그러면 폭풍우는 죽일 놈이기 때문에 절대 와서는 안 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절대 폭우는 오면 안 되는 걸까요? 비 오는 날 집에 오다 옛날에 신문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집에 가다가 이렇게 길가에 있는 그 뭐죠 이렇게 이게 뚜껑? 맨홀 뚜껑을 잘못 밟았는데 감전돼 죽었다 그런 기사를 옛날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죽음들이 어떤 특정한 이유겠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비 오는 날은 우리는 그 얘기 듣고 그게 두려우면 아무도 밖에 못 나가겠죠 감전될까봐 이 세상은 이렇게 뭐랄까 완전한 인연 연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항상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인연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긴 살되 어떤 하나를 가지고 A라는 것이 B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어떤 소식적인 이런 어떤 인과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중중무진의 인과 연기인 것이지 그래서 인과 연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이지 생각이 분별이 왜냐하면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아세워야 내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저놈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 내가 왠지 이렇게 좀 죄를 사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징급 못한 사람이 내 경쟁자였던 누군가를 저놈이 나쁜 사람한테 저 윗사람한테 뭔가 뭘 갖다줘가지고 내가 안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안 된 게 능력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되니까 나는 좀 홀가분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결론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을 증오하고 원망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은 누가 한 사람이 나를 죽이거나 살릴 수 없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거나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인연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연이 연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이 이러잖아요 인연이 마주칠 그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공할 시절이 있고 실패할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 아니라고 그랬어요 최선은 다 돼 결과는 나 혼자에게 달린 게 아니니까 누군가에게 달린 것도 아니니까 화살을 돌릴 수도 없고 나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나나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연결되어 있는 연기법의 세계 전체가 자기니까 그리고 연기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전체인 이 자기는 완전해요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폭풍우가 오는 것은 완전해요 폭풍우가 와가지고 사람이 죽은 것은 완전한 일이에요 폭풍우는 반드시 와야 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우리는 죽을 거예요 가뭄이 오래돼서 비가 안 오면 사람들 다 죽지 않겠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비가 한번 와가지고 누가 감전돼 죽었다고 해서 비는 절대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비가 와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비가 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비를 좋다거나 나쁘다고 할 수 있냐는 말이죠 비 오는 날을 좋거나 나쁘다고 할 수 있냐는 말이죠 할 수 없습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좋게 작용을 했거나 결과적으로 나쁘게 작용됐을 수는 있지만 그 일 자체가 좋거나 나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삶이 보면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어느 시대에는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똑같은 정책이 어떤 시기에는 안 좋은 쪽으로 역풍을 맞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쉽게 정치인들 욕하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정치인들도 참 힘들겠다 싶어요 대통령도 하기 쉽지 않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정책이요 어떤 분위기의 사회에서는 되게 환대를 받기도 하다가 또 어떤 분위기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다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인연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연기무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무화 연기일 뿐이에요 거기 고정된 자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욕할 수도 없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것은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별의 눈으로 본다면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고 삿댐이 있어요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살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되 분별함에 집착하지 마라 현실을 살려면 분별을 해야지 살아요 부처님도 분별하고 사셨고 그러나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분별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분별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되 분별한 결과가 전부라고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 유보하는 거예요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보는 거예요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판단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 그게 지관입니다 멈추고 본단 말이에요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보는 거 그냥 볼 때 분별 없이 그냥 보는 이 봄 이게 자기 성품이에요 이 암, 이 알아차림 분별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법이에요 법, 법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법이에요 분별로 보면 사람이 죽은 건 악몽 사람이 태어난 것은 기쁨 진리로 보면 태어남도 법, 죽음도 법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구름 한 조각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 것은 구름 한 조각 사라지는 것과 같다 49제 하면 맨날 이 대목 부른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게 구름 한 조각 모이는 게 인연 따라 모이잖아요 인연이 모이면 구름이 만들어지잖아요 인연이 다 하면 구름이 스르륵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이것과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게 이것과 다를 게 없어요 구름 한 조각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걸 내 몸이라고 동의시 할 때만 죽음은 최악이고 살아있음은 최상인 것이지 이게 내가 아닌 줄 안다면 이 봄의 자리에서는 이 진짜 봄이라는 여러분이 들음 이거 들을 때 분별하면 내가 저 소리 듣는다지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 하나예요 하나 듣는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예요 이건 실제 자기 경험이에요 하나가 경험돼요 하나가 봄도 그렇고 드름도 그렇고 이 하나의 자리 여기에 있을 때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분별의 눈으로 보니까 분별의 눈으로 해석하니까 스님 사람이 죽어놨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고요? 삶은 완전하다고요? 나는 지금 가난해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괴로워 죽겠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고요? 죄송합니다만 아무 문제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하셨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열반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생멸은 인연생 인연멸인 거예요 인연생 인연멸 생명이 대단하다 이 예고가 이게 대단할 게 없어요 우리 모든 존재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진짜 생명이 대단한 거지 여러분들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죽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다 살아계시죠 그죠? 진짜 살아있는 거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걸? 이렇게 증명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듣는 걸 통해서 살아있네 이게 확인되죠? 증명되죠? 확인되는 이 살아있음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있다는 게 확인되지만 이걸 보면서도 살아있는 게 확인되죠 이걸 보면서 살아있음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보고 있네 생각 일어날 때 아 생각 일어나네? 하면서 뭔가 이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작용되고 있으니까 뭔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뭔지 이렇게 결론 내리를 하지 말고 냄새 맡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냄새 맡는 걸 보고 이렇게 똥냄새 나는 걸 보고 어 근데 살아있네? 이렇게 깨달은 스님이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갔다가 이 살아있음 있잖아요 살아있음 이게 그래서 생명이라고 돼 생명 한 생명 참 사람 이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본래 면목은 이 생명이지 이 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이 생명이 자기예요 사람은 왔다 가잖아요 성격도 왔다 가잖아요 느낌, 감정, 생각 다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가는 게 나일 것 같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인생이 곧 죽을 거니까 근데 왔다 가는 건 이 몸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니까 인연생, 인연멸이니까 이건 내가 아닌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도 죽어도 삶은 안전해요 여러분 어젯밤 꿈 속에 무수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막 있었을 거예요 꿈 딱 깨고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만 그때는 생생하게 있었지만 꿈 깨니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는 분별의 꿈 속에 있으니까 이게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몸도 있고 남들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분별의 꿈에서 깨어나면 아 사람이 아니네 아 사람이 아니네 너 나가 아니네 다 하나의 생명이네 한 생명이네 한 마음이고 마음 하나가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람 저 사람 모양 남자 여자 건물 빌딩 하늘 구름 달 이 작용 저 작용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자기 작용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을 임재스님 같으면 전체 작용 이렇게 불렀어요 모든 작용이 전부 다 전체 작용인 거예요 전체를 드러내는 작용인 거예요 이게 전체 작용이에요 이게 법을 드러내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가 이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어떤 스님은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서는 누가 하느냐 이거 찾아내라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해요 이거 누가 합니까 말할 이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름 붙여 본다면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벌레 면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손가락이 하냐는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하게 하는 게 해도 뜨게 하고 달도 뜨게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코로나도 걸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밥도 먹게 하고 한단 말이죠 제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이 고개 끄덕이게 하는 게 다를까요? 지금 설법을 하는 이걸 하게 하는 놈과 여러분을 설법을 듣게 하는 놈이 다르냐는 말이에요 같은 하나가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개성이 다른 건 왜 그래요? 원래는 개성이 없어요 근데 인연생 인연멸 인연생 인연멸을 하다 보면 인연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생겨난 게 오래 머물다가 사라지는 게 있잖아요 생겨났다가 오래 머물다 사라지면 오래 머무는 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다양한 인연들이 또 마주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인연생으로 태어났는데 살면서 교육도 받고 친구도 만나고 경험도 하면서 나쁜 부모님 만났으면 나쁜 성격이 만들어질 것이고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성격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성격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생각은 그 성격이 자기라고 딱 믿는 거예요 그 성격이 자기가 아니라 그런 인연이 그런 성격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없어요 나쁜 놈은 인연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해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인연생 인연머리니까 그래서 작자는 없다 뭐 인과 뭐랬더라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 업이 있고 거기에 따른 과보가 있어요 근데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어요 그런 자는 없습니다 환영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인연으로 일어난 것은 마침내 이렇게 공적함에도 인연으로 일어난 건 공적해요 텅 비었어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직 의식으로 생각으로 분별로 우리 생각을 가지고 깨끗하고 텅 빈 걸 찾아요 법 마음 부처 진리 실상 그런 걸 뭘로 찾아요? 다 분별로 찾으려고 하잖아요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의지 의식으로 찾으려고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습니다 이 청정한 마음 법 본성을 찾으려고 찾아야지 이렇게 길을 쓰고 노력하면 못 찾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건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이 세간에서는 전부 다 노력해서 찾는 거예요 방법을 갈고 닦아서 얻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오고 운동 열심히 하면 몸이 좋아지고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인과요 현실 세계는 현실의 범주는 인과의 저쪽이 되는 범주란 말이죠 근데 깨달음 이거 하나만은 이 세속의 범주 인과의 범주가 아니라 그래서 출세간이라고 한 거예요 출세간은 이 마음 법 이거 빼고는 싹 다 세간이라는 거예요 2년생 2년 멸인 게 다 세간이에요 근데 이 법 하나는 출세간이에요 그러니까 출세간을 세간법의 이치로 알려고 하면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머리를 굴리고 하면 못 찾아요 그 대상이 아니니까 알아지는 게 아니니까 알아지는 거면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알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아 내가 부처가 돼야지 내가 불성을 확인해야지 할 때 여러분 불성을 확인해야지 하는 이 마음이 딱 동하잖아요 확인해야지 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아 확인했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지 하는 이 마음을 보고 확인해야지라는 마음이 일어난 걸 보고 내가 살아있는 게 확인되지 않아요 거기서 저희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생생하게 활발하게 살아있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봐야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찾으려고 할 때 찾으려고 하는 이놈인데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손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는데 손은 자꾸 다른 것만 잡으려고 하잖아요 잡으려고 이게 손인데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일어난 것이라서 마침내 공적해요 얻을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으니 막힘없이 저절로 무효열반에 들어간다 얻을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막힘없이 저절로 무효열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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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 무효열반이에요 그냥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건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불의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법이에요 본래 법 법 법 본래법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께서 법학인가요? 경전의 글 나오죠 대통지승 불 대통지승 열애불께서 십겁 동안 도량에 앉아 있었는데도 부처를 얻지 못했다 이래요 부처가 지가 아무리 부처라고 해도 대통 크게 통해버린 부처라고 하더라도 이 부처가 앉아가지고 내가 부처가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딱 참선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부처가 될 거야 하고 이렇게 앉아서 십겁으로 앉아 있어도 부처가 안 돼요 앉아가지고 갈고 닦아서 찾으니까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찾을 수 있으면 부처가 아니에요 그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막 갈고 닦아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갈고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갈고 닦을 필요가 없어요 불교는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찌 보면 해석하게도 지금은 해석할 게 없지만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엄청나게 깨달았잖아요 엄청 많이 깨달았잖아요 이게 가능해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깨달았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불교에 그리고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부파불교가 형편없었잖아요 머리로 현학적으로 학문 연구만 했지 깨달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없는 시대에는 빈익빈 부익부처럼 부처가 있는 깨달은 사람이 있는 시대에는 점점 깨달은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깨달은 사람이 확 사라진 시대에는 아무도 못 깨달아요 아마도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절대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쓴 이유가 깨달은 사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경전만 가지고 깨닫는다? 선어록만 있다 깨닫는다? 정말 천재적인 선근공덕에 있는 그런 수행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이건요 도둑한테 정말 중요한 선을 안 도둑맞아야 된다 이러면 도둑이 제일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딱 펴놓는다 이러면 못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서 이 법은 너무 환히 드러나 있어가지고 너무 익숙한 거고 너무 환한 것이라서 우리가 이걸 한 번도 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안경 쓴 사람이 안경 바깥에 세 개만 계속 보고 살지 안경이라는 이거를 내가 본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별로서는 한 번도 가다 보지 못한 뭐랄까 상상초월 뭐랄까 그냥 아예 한 번도 안 해본 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예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본 거를 그런 거니까 이거 책 읽다가 뭐 경전 보다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사실은 그래서 뭐 스승과 제자 간의 사자 상승이니 이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거 여러분 간혹 간혹 진짜 스승과 제자 없이 깨닫는 사람이 간혹 역사 속에서도 간혹 있었지만 정말 간혹이었지 잘 없었고요 이거는 이거는 혼자서 깨달아가지고 이게 사실 알았어요 이거 지키질 못해요 정말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도인이 없는 시대에는 계속 도인이 없을 수밖에 없구나 싶어요 이거를 정말 확실히 깨달은 도인이 정말 스승에게 지도 받아가면서 깨달음 이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보임이라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너무 힘이 없어 보이면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게 진짜 전부인 줄 몰라요 여기에 이제 마음을 헌신해서 그래서 이게 헌신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교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을 해서 이 공부를 내가 끝끝내 하겠다라는 발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게 정말 귀하구나라는 게 점점 이 힘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한 1년 발심해서 법문 들었는데 친구가 같이 친구 같이 한번 가보자 했는데 자기는 법문 들었는데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오늘 처음 왔는데 그냥 딱 들으니까 알겠더래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질투할 필요가 크게 없는 게 그렇게 알겠는 친구는 집에 가서 다시는 공부 안 해요 그럼 들어보니까 그냥 알겠던데 아무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 앉아가 저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 이해를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발심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간절한 발심은 이걸 귀한 귀한 줄 아는 마음으로 정말 이 공부를 끝끝내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정말 내가 끝끝내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그냥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얻어있다는 거예요 본래 얻어있는데 왜 얻어야 되겠어요? 이미 얻었는데 또 얻을 게 있겠어요? 이미 얻었으면 얻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본래 구족돼 있어서 얻을 수 있는 뭔가가 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체가 법이니까 전체가 법이면 이 불의법인데 이것이 저걸 얻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본래 법이니까 그래서 깨닫고 나면 내가 하늘을 날고 축지법을 쓰고 전생을 보고 남들을 막 환히 알고 내 인생이 갑자기 좋아지고 병 다 났고 막 이런 신통자재함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나면 그냥 자기예요 그러니까 시부도가 한 바퀴 돌아서 그냥 그 자리잖아요 그냥 자기인 거예요 그냥 자기 지금 이 무기력한 이 힘없는 나 감기도 잘 걸리고 코로나 오면 막 죽을 것 같고 운동 안 하면 몸이 축축 처지고 갱년기도 오고 누가 한 대 때리면 아프고 그런 자기로 돌아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기로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모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전처럼 똑같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성격도 한동안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성향도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 도인이라고 하는 스님들 보면 사람 스님들마다 다 달라요 도인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자비하신 도인이 있는가 하면 화를 버릇버릇내는 도인도 있고 저희 의사님처럼 제자들 뺨을 때리는 도인도 있고 욕자라는 도인도 있고 자기 성향이 한동안 간단 말이에요 꽤 오래 가요 제가 정말 노스님 오랜 공부고 오래 하신 노스님 법은 인정 인정하는데 현실이 참 너무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저분은 안목이 훌륭하다 이런 말을 못하게 실망할까 봐 괜히 거기 가서 실망하고 돌아올까 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 스님들은 상자를 진짜 훌륭한 상자를 받기를 원했다 그래요 정말 성향 자체가 본래부터 좀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뭐 뭐든지 좀 갖추어진 사람 왜? 뜯어고치는 건 진짜 이 금생이 될까 싶을 정도로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타고나길 본래 이렇게 수행자답게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그래 태어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복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공부도 진짜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진짜 출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정말로 우린 진짜 깨달아 있어요 아 정말 이게 이게 이런 말이 되게 공허한 말인데 이게 모르길 때는 진짜 공허한 말인데 진짜 100% 깨달아 있어요 못 깨달은 상태도 깨달은 상태예요 못 깨달은 이대로 우리가 그대로 붙여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쉽게 쉬운 말로 알려드리려고 그냥 다 내려놓고 확 받아들여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완전히 받아들여 보세요 하면 처음엔 내가 삶을 받아들이다가 그냥 삶 자체가 훅 받아들여지면서 하나가 돼버려요 내가 삶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삶이 본래 받아들임이었구나라고 해서 그냥 이 받아들임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이 공부길로 이게 도노라고 했지만 도노도 우리 현상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노지만 도노까지는 점수적 측면이 있어요 어떤 점수냐 법문을 꾸준히 듣는 걸 통해 내 업이 내려요 업이 녹아나고 내 고정관념 견해들이 이렇게 깨뜨려지고 파사, 사탱개 깨뜨려져요 분별이 자꾸 깨뜨려지고 탐심이 자꾸 놓여지고 진심이 놓여지고 치심이 놓여지고 자꾸 저 말이 진짜인 것 같고 가슴으로 막 이해가 되고 저는 머리로는 이해가 다 돼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다 돼서 스님이 하는 말이 내 말같이 들릴 정도로 진짜 확 이해가 돼요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온 거는 상당히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머리로 아는 거니까 그래도 한 번 뭔가 딱 체험을 세게 한 번 도장 딱 찍고 나기 전까지는 아직도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왔다라는 거는 아주 좋은 소식인 거예요 사실은 아주 많이 온 거예요 아주 많이 그만큼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 가서 그냥 하면 욕먹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마음같이 들릴 정도가 되면 공부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번 확인한다니까요 확인하는 게 어렵지가 않게 그러니까 꾸준히만 하면 누구나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나는 죽어 딴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될 거야가 있을까요? 이 에고는 머리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딴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될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에고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기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게 그렇게 믿는 사람과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돼요 무조건 된다 난 무조건 금생에 내가 부처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발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